카카오닙스 카카오닙스는 중남미 열대지역을 비롯한 서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카카오나무 열매의 씨앗인 카카오콩을 발효, 건조시킨 뒤 짧게 부순 것입니다.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카카오닙스는 아로니아, 강황과 함께 세계 3대 항산화 식품으로 불리는데 우리 건강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카카오닙스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예방 카카오닙스에는 카테킨이 100g당 8600mg이 함유되어 있는데 녹차의 20배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카테킨은 항산화물질로 혈관 속에 쌓인 유해한 지방질을 분해하여 혈액순환 장애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닙스가 알려지게 된 것이 카카오 열매를 주로 섭취하는 인디언들의 심장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보고가 발표된 이후라고 하네요. 또한 카카오닙스에 들어있는 프로시안이딘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혈관이완 인자인 산화질소의 합성을 통해 혈관이 이완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혈압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항산화 작용 카카오닙스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DNA와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의한 단백질과 지질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닙스의 폴리페놀 함량은 녹차나 홍차에 비해 약 8배나 높다고 하네요. 다이어트의 도움 카카오닙스에 함유된 카치킨은 체지방을 분해하여 내장비만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내장지방 복구비만 등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건방 카카오닙스에는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12배나 높습니다. 식이섬유는 장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소화력을 향상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카카오닙스에 함유된 페나리티라닌 성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심신을 안정시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닙스는 별다른 조리 없이 그대로 씹어먹어도 됩니다. 단,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에 2-3티스푼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2. 차나 음료로 마시기 카카오닙스를 넣고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닙스의 항산화 효과가 알려져 음료가 출시되기도 했으니 구입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3. 요거트에 섞어먹거나 샐러드에 뿌려먹기 요거트에 섞어먹으면 영양적으로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샐러드에 뿌려서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4. 쉐이크로 먹기 여러가지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먹으면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쉐이크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5. 음식에 섞어먹기 카카오닙스가 몸에는 좋지만 뼈꼬스 맛 때문에 먹기 꺼려진다면 여러가지 음식에 넣어서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 쉐이크로 먹기 6. 쉐이크로 먹기 6. 쉐이크로 먹기 9. 쉐이크로 먹기